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모두 1681명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24.5% 증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유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한 겁니다. 317명이었던 지난 총선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현수막 벽보 훼손이 13.5%, 금품수수 10.2% 순이었습니다. 선거사범이 늘어난 데는 단속 인원도 지난 총선과 비교해 24.5% 증가한 영향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은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적발 시 처벌할 방침입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과 선거 벽보, 투표용지,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공진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연재구의 한 투표소에서 80대가 기표하지 않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개봉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있었고, 기장군의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하던 중 언쟁을 벌여 용지를 찢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해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7%, 10명 중 3명 이상은 투표를 하지 않은 셈입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한 표가 바로 민주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국민의 한 표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리는 행해야 완성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혀져선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화제인 이슈 탐구생활이었습니다.